19만 239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윈하이텍입니다. 윈하이텍의 테마는 가덕도 신공항 거푸집, 데크플레이트, 대구 경북 신공항 재건축이, 가, 있습니다. 윈하이텍, 은, 는 동사는 2011년 9월 15일에 강구조물, 데크플레이트, 제작 설치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윈스틸로부터 분할 설립되었음 데크플레이트 시장은 8개 정도의 업체가 경쟁하고 있으며 동사는 시장 점유율 기준 3위권을 형성하고 있음 주력 제품인 엑스트라데크, 엑스트라데크, 가업계 최초로 일본건축센터로부터 건축물 공복, 자태, 설비 등 건축계획과 연계해 성능평가를 통과하여 가다로운 일본건축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평정서를 취득함. 기업개요 대시일체형 데크플레이트의 제조 및 시공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며 충청북도 음성군의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데크플레이트는 합한 거푸집의 대체제로서 건축물의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시 부와 부 사이에 거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금속가공 조립구조제임 대시 T형 데크플레이트와 경량중공제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의 신기술 지정 및 데크플레이트 관련 다수의 특허 획득을 통해 대통업계 내 기술의 확보 재무 대시 국내 건설 투자에 더딘 회복세에도 주력제품인 일체형 데크플레이트의 제품 및 설치공사 수주 증가와 판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매출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율 하락과 지급 수수료 대손상각비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전환 금융상품평가이익 제거 보증채무손실 기록 등에도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내수경기 개선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한 국내 건설 투자의 확대 정부의 SOC 예산 증가 등으로 주력 일체형 데크플레이트 제품 및 설치공사 수주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윈하이텍의 시가총액은 416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윈하이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21위입니다. 윈하이텍의 상장 주식수는 1065만 6896주입니다. 윈하이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윈하이텍의 퍼은 47.5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4.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12.8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25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7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71배 5,47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3억원 마이너스 82억원 1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8억원 마이너스 15억원 마이너스 1억원입니다. 윈하이텍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12번지 71%이고 유보율은 951.70%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2.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6-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4.1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9-1.4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하이텍의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3,895원보다 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3,922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윈하이텍의 총가는 3,900원이며 주가가 윈하이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윈하이텍의 총가는 3,900원이며 주가가 윈하이텍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윈하이텍은 거래량 9만 6,95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8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3만 5,632조, 한화에서 만 3,200조, 미래의 세 증권에서 만 1,9804조, NH투자증권에서 8,208조, 삼성에서 4,801은 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만 5,421조, NH투자증권에서 만 3,346조, 삼성에서 9,808조, 미래의 세 증권에서 9,7404조,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6,221조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2,200의 순내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만 2,03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 윈하이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